평창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5년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가 들어선 뒤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건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반 전, 평창의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이공식 장면입니다. 민간 자본 330억 원을 들여 축구장 30개 크기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완공 목표는 올해였습니다. 하지만 공정률은 아직 10% 정도입니다. 테마파크 조성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사육장과 함께 이렇게 유기동물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내부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존 사업자의 법인 대표와 임원이 서로 자신이 사업을 하겠다며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원추진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민화가, PFO까지, 토지 매입까지 전체 같이 임원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계속 추진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환경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평창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수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계획 중에 가장 일부만 진행되고 있다 보니 지금 실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업상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평창군은 사업만 재개되면 강원 남북권의 거점 관광시설로 만들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